항상, 절대로, 아무도, 모두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평소에 멘탈이 깨졌다, 멘탈이 탈탈 털렸다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매일 흔들리고 또 깨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멘탈 오늘은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주저하지 않는 독한 멘탈 키우는 방법을 전하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퀴즈 푸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흐지부지 의지박역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북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 작가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입니다 미국 아마존에 혜성같이 나타나 분야 1위를 달성하고요 광고 하나 없이 입소문만으로 리뷰 3천 개를 달성했던 화제의 책이에요 멘탈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하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강한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은 많지만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전하는 책은 사실 없었거든요 오늘의 책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을 통해서 강한 멘탈, 독한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멘탈력 이 멘탈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경 속에서 드러내는 내구력을 의미합니다 멘탈력은 4가지 요소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지는가 아니면 버텨내는가 하는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좌절감이 들거나 분노와 실망을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반응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하는 세 번째 회복력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가 하는 네 번째 근성 역경에 부딪혔을 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인간의 본능 멘탈력은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매우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입니다 아니 대체 강한 멘탈이 뭐길래 책에서는 이렇게 멘탈력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작가는 이 강한 멘탈을 통해 삶이 눈에 띄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 중에 책에서는 10가지 유익을 전하고 있는데요 강한 멘탈은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게 하고 자기 의심을 줄어들게 합니다 또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지고 압박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장애물 앞에서도 목표에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그 결과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요 과거의 고통과 상처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멘탈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발달시키듯 멘탈도 시간을 두고 강하게 기르는 게 가능한 거죠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강한 멘탈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성공을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첫 번째, 자신이 할 수 없는 영향력을 벗어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아동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은 한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출연자의 사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것을 써야 하듯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보고 때에 맞는 카드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난감한 상황에서는 고차원적인 유머로 대응하는 거죠 이처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정신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합니다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낙담, 분노,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했을 때도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파악해 자신을 다잡은 뒤에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죠 이런 특징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나 역시도 강한 멘탈을 지닌 사람이 됐을 겁니다 멘탈력에 대한 이론과 설명만으로는 멘탈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멘탈력을 기르려면 멘탈력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함과 동시에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 변화된 삶을 직접 느껴야 됩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실전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스스로의 결정에 의심쩍고 비난 섞인 주장을 속삭이는 내면의 비판자 사람이라면 모두 이 내면의 비판자가 존재합니다 비판자는요 넌 실패할 거야 그들은 널 싫어해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비난할 기회를 노리고 있죠 내면의 비판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첫 번째로 즉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재앙을 예측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주입하려 한다면 그에게 두 번째로 증거를 요구해야 하죠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증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요 항상, 절대로, 아무도, 모두 등에 터무니없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에 근거한 주장들에 대해 세 번째로 합리적으로 응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면의 비판자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직접 적어보면서 각각의 말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도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대화를 찾고 합리적인 대답으로 응수하다 보면 이 내면의 비판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근거없는 주장임이 드러나게 되죠 자,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과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독서 퀴즈 시간 오늘 드릴 퀴즈도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쉽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정신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두 글자입니다 땡땡이 흔들리다, 땡땡이 깨지다, 땡땡을 회복하다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곤 합니다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제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의 목표 달성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은 도울 수 없다 약하고 흔들리는 멘탈에서 강하고 독한 멘탈로 거듭나는 방법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은 분들께 유튜브 책방 도나가 추천하는 오늘의 책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